화제의 스타 커플 장동건, 고소영, 지성, 이보영, 그리고 이병헌, 이민정 커플을 이을 2014년 신상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혼집이라는데요. 혹시 신혼집 주인이 우영씨? 오늘 제가 여기에 집을 구했습니다. 엄청 떨리고 설레이고. 짐승돌 2PM의 매력남 장우영씨가 신랑 맞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만 받는 신입 배우 박세영씨가 바로 장우영씨의 신부인데요. 어제 우리 결혼했어요 4를 통해 두 분의 첫 만남 장면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놀랐어요. 뭔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느낌으로 아주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제가 원래 그렇게 이벤트 하는 걸 좋아해서. 저는 사실 이벤트 놀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사실 첫 촬영 때 둘 다 정말 많이 긴장을 해서요. 아마 대화도 많이 없었고. 두 분 보기만 해도 어색한데요. 얼른 친해지셔야 될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긴장을 할 줄은 몰랐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잠깐만 이거. 섹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팸 우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어릴 적 이상형이 있었는데 그 느낌을 갖고 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겠지만. 그래서 좀 많이 놀랐어요. 천만 남 전에 두 분의 인터뷰가 화제였는데요. 배교가 되게 많아요. 남, 여가 바뀌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못지라고 이런 거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하지 않을 거예요. 우와. 못에 참 기름칠을 하면 진짜 잘 들어간대요.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제가 다 하겠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요? 아마 제가 저희가 친해지는 거예요. 너무 친해지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쁘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두 분 달달한 신혼생활 기대할게요. 더 gue틴다. 빠른 신혼생활 기대할게요. 빠지낙다. 이렇게 быстро. iner?